광주 MBC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청춘들과의 진짜 이야기 청춘진담이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나주동신대학교를 찾아갑니다. 인터넷 쇼핑몰 바가지머리 대표에서 대륙을 넘보는 화장품 사업가로 청년사업가 손석호 기생충과 인간을 말하는 웃기는 의사, 기생충 박사 단국대 서민 교수가 청춘과의 뜨거운 만남을 준비합니다. 동신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에서 청춘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꾼다. 드림앤스마일 동신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동신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동신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